작가 베드보스는 팝아트 닮아도로 불교 미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데요. 신진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이용해 작품 세계를 표현한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작가는 불교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명품옷을 걸치고 반짝이는 귀걸이를 찬 빈센트 반 고흐. 수채화에 다양한 소품을 접목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초상화가 탄생했습니다. 불교계를 넘어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 나갈 불자 대표 예술가 베드보스의 작품입니다. 서울 종로구 갤러리 M5에서 베드보스 작가를 포함한 신진 작가 7인이 참가한 미러엑스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작가들은 저마다 다른 소재와 방법으로 신진 작가의 패기 있는 작품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베드보스 작가는 여러 인물과 사물에 팝아트를 접목시켜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자화상을 봤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되게 누추한 코트였어요. 그래서 평생 좋은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빈센트에게 좋은 옷 한 번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팝아트 닮아도 연작으로 큰 주목을 받은 작가 베드보스는 불교계 대표 예술가로서 큰 무게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예술계에서 불자 예술가의 입지가 크지 않고 불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신진 작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불자 예술가들이 기량을 펼칠 기회나 전시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불교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자 예술가 육성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불교 미술에 대한 부분이 전시의 제약도 좀 많이 있고 아무래도 활동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일단은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교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가 베드보스 작가를 포함한 한국 미술계 샛별들의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